글을 남긴 것을 그냥 식자청들이 쓰는 글이란 것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솔직한 글이 없기 때문에 이 선거 콘텐츠를 본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한 꼭지 정도를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무시무시한 선거 조작의 실태를 알았으면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맹백함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장을 방문한 투표자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에 찍고 전자개폭의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법을 전공한 법관 출신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 박사님 나라가 꼴이 꼴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도 그냥 넘기고 2024년 총선 결과가 또 부정으로 나오면 선관위 작자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심한 지경입니다. 2024년 총선에서 예상된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권력을 쥐게 되면 그 다음부터 찍소리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향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고 나이가 든 다음들은 그런 부분을 좀 애통해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선거 부정이 제도화 호착화 체질화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부들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모두들 전부 같은 입장인가 봅니다. 민경욱 의원님께서도 알려주셨다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이 위조주포지 생산과 후보별 득표소 전산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대단히 유력한 방법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 방송하고 또 민경욱 전 의원도 국팀당 측에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관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지키고 체제를 여러분들 보존하는 것은 공공재고 내가 건배지를 다는 것은 사적 재화니까 공공재를 위해서 누구도 희생하고 헌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남이 해 주면 고마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지만 공공재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공공재를 보존하는 데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거나 돈을 드리거나 그렇게 안 해버리는 겁니다. 선관위는 어떻게 해서든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물 대체 등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선거제도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30년 50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팀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사례를 들었지만 2019년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는 노회찬 후보가 불의의 여러분들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있었던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상당히 마지막에 불이 꺼지고 그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죠. 불이 켜지니까 선거가 바뀌었다 막판에 그리고 당선된 후보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의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여러분 열렸던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와 등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조작값 25% 25장을 훔쳐가지고 100장당 25장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는 그게 도독질한 물건 작물이잖아요. 그 작물을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배분했는가 하니까 정의당 후보한테 60% 주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40%를 준 겁니다. 정확하게 60대 40으로 배분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거부정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30년 50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훔친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60% 대 40%를 배분한 겁니다. 풍요와 허세로 부풀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사회상은 후일 사회지식인증의 무사한 일로 인하여 망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책임이 많은 거죠. 아무도 그냥 저항할 의지가 없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찾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 체제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체제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만약 총선에서 지면 윤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 지하에 있었던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단 한 마디도 부정선거 부자나 부정선거 정자나 선거 선자를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 운동이라도 하면 좀 덜 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산 조작을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서 15% 되었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몇 표로 발표한 겁니까? 22% 7.49%를 부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실제로 진짜 사전투표율이 몇 명이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완벽하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다음에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 대해주는 신종사기수법을 개발한 겁니다. 아주 편리하고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몇 명이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것만큼 사전투표율을 높여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율에 30% 참여했든 20% 참여했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언제 결정하겠느냐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전체 그림을 그리겠죠. 예를 들면 2020년 4.15 총선의 선거인수가 결정되면 몇 표를 훔칠 것인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훔치는 겁니다. 훔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예를 들면 7.5%를 높이면 2020년 4.15 총선 기준으로 해가면 329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 표도 뭡니까 국힘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갖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리를 담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거의 체제를 접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사람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밥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이 무슨 꿈꿍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분이 찬성을 하셨네요. 그렇지만 본인이 권력을 지었으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겠죠. 어쨌든 지금 선거의 전반적인 경우는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거 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뭡니까 커버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으로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작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들 인쇄 도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면 수교표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 아니까 이번에 내놓은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함 투표함 속에 이미 뭐죠 위조투표지들이 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몇 프로 올린다. 그럼 전산 프로그램이 입력할 수 있는 조작값이 다 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들이 다 준비돼서 다 이게 투입되는 겁니다. 개함. 그러니까 이미 이게 들어있는 투표지가 이게 도착해서 이걸 세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하고.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다섯 번의 재검표 재검표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지역 선관위가 모두 다 이미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전산조작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실물 위조투표지를 다 투표하면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재검표 현장에서 개함된 겁니다. 그게 다 가짜를 샌 거죠. 가짜라. 똑같은 2020년 4.15 총선에 재검표와 똑같은 일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개표장에서 일어나겠죠. 이렇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그냥 망할 때까지는 그냥 안 보려고 할 것 같아. 망할 때까지는. 망하는 건 또 서서히 망하니까.